제주 간첩단 ~~ 민노총 등 앞세호 투쟁하라 황장엽 선생 한국의 고정간첩 5만 명 월남 대통령 후보 간첩 서독 총리 보좌관 간첩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 연일 이슈 크리스찬 튜브도 역시 멸공입니다 2008년 황장엽 선생 남한의 고정간첩 5만 명이 있다 월남 대통령 후보 간첩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초상의 위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 딘주 자유 베트남 부통령 간첩 통일 후 사형당함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으로 남베트남의 야당 지도자이자 대통령 후배였던 사람으로 부통령의 당선 나중에 알고보니 공산세력인 북베트남 간첩이었다 척하통일 10단계 마지막 단계에 사형을 당한 베트남 부통령이었던 쭈옹 딘주 간첩 서독 총리 보좌관된 동독 간첩 권토키옴 동독 스파이하면 바로 이 사람 빌리 브란트 총리의 보좌관 권토키옴 1949년 동독정부 수립 처음에는 기도도 받았던 것 같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옛날에 크고파 히틀러와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 역시 전체주의 국가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사람들의 실망을 달래는 대신 정부는 감시와 탄압위기를 택했다 악명높은 동독국가보안부 이른바 슈타지가 설립된 날이 1950년 2월 8일 슈타지 중 유명한 사람이 바로 권토키옴입니다 활력은 별로였지만 훗날 세계를 놀라게 한다 간첩으로 정체가 밝혀질 당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최측근 보좌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원 간첩단 전국단위 지하조직 결성의 활동 북한 지하도시 방산도시 창원의 중앙거점 진주 전주소도 결성 제주 간첩단 혐의 압수영장에 나온 북한 지령문 2021년 10월 민노총 공공본부 4.3 통일이 등 발동해 미첨단 무기 도입 반대 같은 반미투쟁 높여야 2022년 3월 위교로 공공본부 등 총동원에 취임 앞둔 융공공과 미국의 강력한 압박 공세 2022년 4월 통일운동 단체 발동해 미군기지 철폐 융공공놈을 규탄 배격하는 사회적 기운 고조 2022년 6월 노조 단체들을 8.15 등 계기에 반미투쟁에 적극 참가시켜 전투력 높여야 2022년 10월 전국 학교 비정균 노조 공공부 전국건설로조 공공지부 전농공공연맹 등 내세워 반보수투쟁 단체 재정비 제주 간첩단 혐의 히엇기억히억체계도 노동당 문학교류국 대남공직조직 공작원 김공공 진보정당 A씨 2017년 7월 북공장원과 판보디아 접선 A씨 노동농민운동 인사와 히엇기억히억조직 북지령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추후 혐의 전주 전북민중행동대표가 2013년부터 5년간 이메일을 통해 중국에 있는 북측 관련 인사에게 시민단체 통향 등 정보 제공한 혐의 제주 진보정당 간부가 2017년 북한 공작원을 캄보디아에서 만나 제주에 히엇기억히익시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농민단체 관계자 등과 북측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창원 경남진보연관계자 등이 2016년경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정보단체를 결성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 북한 지하조직 방산도시 차원의 중앙거점 진주 전주소도 결성 제주 간첩단 혐의 히엇기억히익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북한 연계 지하조직이 경남 차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세를 확대하는 것으로 구일 알려졌습니다. 지역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조직의 명칭은 자주통일 민중 전의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조직들이 각 지역 정치 사회 단체나 건설 화물 등 부문별 노조에 침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작년 말 제주에 이어 창원 진주 전주에서도 북한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이들은 희익 희익 희익과 마찬가지로 북한 노동당 직속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에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반정부 및 이적활동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남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일명 사이버 드북과 같은 신정수법으로 수년간 북측과 교신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자통위가 전국 각지에 흩어진 북한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중앙조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창원에서 활동하는 진보 좌파 단체 관계자 최소 4명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전해졌죠.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창원에 자통위를 설립하고 수시로 북측 지령문을 받은 뒤 반미집회 반보수투쟁 시위 등을 벌여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통위는 히읗, 히읗, 히읗 등 제주, 진주, 전주 등 각지에 있는 지하조직과 연계해 민주노총 등 합법 단체를 장악하는 데 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죠. 북한은 실제 히읗, 히읗, 히읗에 발신한 지령문에서 민노총 산하 제주 4.3 통일위원회를 장악하라 노조들과 진보 운동 단체들을 발동해 진보 정당 후보들을 밀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한 지하조직들은 노조, 정당 등 합법적인 단체에 침투해 조직을 장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적당국은 북한이 이번 지하조직의 중앙거점을 서울이 아닌 창원에 설립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이라 노조 등의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창원은 하나 디펜스, LIG, 넥스원, 현대루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방산관련기관이 모여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사건 때도 북한이 제도권 단체를 지하조직의 합법적 활동 공간으로 이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제도권 침투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에 대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수사당국은 창원조직과 히읗, 기역, 기역, 전주지부 등의 연계활동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첩당국은 서울에도 북한 지하조직에 설치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실제 수사과정에서 지하조직원들이 서울에서 만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통위와 히읗, 기역, 기역 등은 정부가 실정을 덮기 위해 공안 몰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죠. 자통위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2018년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축구집회, 친일 적폐청단 집회 등 시민단체의 고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배후 조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 측은 이들이 제3국에서 북한 대납 공작주와 접촉하고 지속적으로 북한 지령문을 온라인을 통해 수령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고종간첩이 얼마나 있을까요? 황장엽 선생의 주장대로 오맘명일까요? 아니면 더 많이 있을까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야거보소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